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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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이번에 알차아이머 치매치료제 승인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가 좀 좁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두카노맛은 제한적인 사용, 그 다음에 조건부 승인이 날 수 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현지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면 반반입니다.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연말에 FDA 자문위원회가 미팅이 열렸었는데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효능에 대해서 기대치에 좀 못 미친다라는 것 때문에 자문위원회에서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사실 20년간 이 알차아이머 치매치료제 개발에 있어서는 약 150여 개가 시도가 됐는데 그 중에 4개만 알차아이머 치매치료제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승인된 약물들이거든요. 만약에 이 약들이 효능이 아주 좋다. 그럼 지금도 계속 쓰면 되는데 효능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약에 대한 새로운 신약에 대한 니즈가 시장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약을 기다리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두카누마비 이피카시 효능이 설령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일단 신약에 대한 니즈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바이오젠 이 기업이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냐면 미국 전역에 600개 사이트입니다. 600개 사이트에서 만약에 아두카누마비 미국 FDA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바로 환자한테 처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한 20년간 업계에 있었던 제 경험으로 보면 아마도 회사는 승인이 받는다 쪽으로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한적인 요법. 왜냐하면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MRA 모니터링 같은 거를 조건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더 잘 들을 환자를 셀렉션하는 선별에서 투약하는 조건 이런 걸로 해서 좀 조건부승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설문, 미국의 현지 반응이 반반이었잖아요. 그러면 미국 의사를 설문으로 한 게 있었고요. 미국 증권시장을 설문으로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는 의사 집단에서는 63%가 승인 날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미국 증권시장에서는 52%가 어렵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차하고 분위기까지는 알았는데 만약에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가격이 이제 또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격은 얼마가 될까. ICER이라고 비영리단체입니다. 임상, 경제성 검토하는 그런 의원인데 여기서는 가격을 제시하기를 작년에 FDA 자문위에서도 검토가 될 때가 두 가지 그 임상에 대해서 검토를 한 거였는데 그 임상을 검토해 봤을 때 환자에게 이런 편의성을 많이 이렇게 효능을 준다라고 하는 게 좀 불확실하다. 이런 이유로 2,500달러에서 8,000달러까지 연간 이 비용을 좀 이게 적절하지 않나라고 이제 이런 좀 보고가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증권시장 중에서는 이 아두카누마비 항체의약품이기 때문에 항체의약품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2만 5,000달러에서 약 5만 달러 이 정도가 되지 않겠냐. 한국 돈으로 얼마죠? 5만 달러면?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네. 연간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보통은 4만에서 5만 달러 이 정도 이렇게 좀 증권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알차이머 치매 치료제로 주로 거론이 되는 기업들은 그럼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올해 특히 주목한 2개 기업이 있는데요. 이 아두카누맘 승인 아두고 있는 이 바이오젠이 하나가 있고요. 바이오젠. 글로벌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으로 오면 약 43조 그리고 릴리 같은 경우는 약 193조 원 시가총액이 되는 이런 기업입니다. 시가총액 상당히 큰 기업들이네요. 알차이머 치매 치료제인 바이오젠. 아두카누맘. 만약에 미국 FTA 승인이 난다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바이오제약 관련 주에도 온기가 좀 들어올 수 있을지 관심이 되는데 어떠세요? 그렇죠. 국내 업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좀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아두카누맘이라고 하는 건 베타 아멜로이드를 타겟으로 하는 항체 의약품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런 베타 아멜로이드를 타겟으로 연구하고 있는 기업의 의약품 임상일 진행한다거나 하는 이런 쪽에 좀 관심, 무게가 더 실어질 수 있겠죠. 승인이 난다 그러면. 그리고 미국에서 2020년도에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던 약물을 보게 되면 알차이머 진단조용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국내 코로나19 이때도 봤지만 진단 쪽이 사실 신약에 대한 경험보다는 의료기기 진단 쪽이 국내가 좀 강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단 쪽에 대해서도 주목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병용 약물, 그리고 CMO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CMO 쪽에서도 얘기를 해보자면 삼성바이오 에피스는 앞서 말씀드린 아두카누맘을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젠과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지스가 같이 합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곳인데 지금 삼성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는 그 약이 바이오젠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예를 들어서 아두카누맘이 미국 FDA 승인을 얻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지스 쪽에서 생산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난번 나오셨을 때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 나오셔서 삼성바이오로지스와 화이자 혹은 모더나와의 어떤 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예측이 정확하게 많으셨어요. 이번에 이런 온기가 삼성바이오로지스를 비롯한 우리나라 CMO 업체들에게도 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CMO 기업들에 대한 어떤 각광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받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성기 기술 고무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FDA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아두카누맘 아마 이 세 분께는 아주 친숙하겠지만 저희는 저는 발음도 힘들 정도로 생소한데 이게 어떤 약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항체 의약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자이머에 대한 병의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베타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우리 뇌 안에 응축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쪽의 가설이 제일 힘을 받고 있고요. 그러면 베타아밀로이드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그 없애기 위해서 항체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넣어주면 이 항체가 이제 베타아밀로이드하고 결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균작용이라고 하는 식작용을 하는 마이크로글리아리라는 세포가 있어요. 우리 뇌 안에. 이게 와서 이제 청소를 해주는 거죠. 잡아먹고 세포 안에서 분해해서 버리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알자이머 치매 치료제가 그동안 어떻게 발전이 되어 온 건가요? 그래서 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알자이머는 한 백몇 년 전에 독일 알자이머라는 의사가 이제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알자이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 그 원인이 뭘까?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우리 뇌 안이 워낙 복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년 전부터 베타아밀로이드 가설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뇌 안에 베타아밀로이드가 잘못 만들어져서 이게 응축되고 응집돼서 결국은 신경세포를 죽이는 도구로 작용하더라. 이게 이제 베타아밀로이드 가설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충분히 해석이 안 되니까 타오 가설이 또 나옵니다. 이제 그거 말고 조금 다른 타오라는 단백질이 엉켜서 이게 또 문제가 된다. 이 두 개가 이제 큰 축이 되어 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앞에서 잠깐 나왔던 그 아두카노맙이나 돈안에맙 같은 것도 결국은 아밀로이드 베타를 표적으로 하는 타겟으로 하는 항체 의약품이 메커니즘은 약간 다르지만 똑같은 그 아밀로이드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석이 안 되니까 면역염증 반응도 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백신이 아주 큰 이슈가 됐듯이 백신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인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와 관련해서 또 주목받은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 저희 다시 한 번 환기해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모처럼 또 제약시장 고문이신 강혜문 고문께서 나오셨으니까 어떤 이슈가 앞으로 시장에서 더욱 주목받을지 얘기를 해주시죠. 이 백신과 관련해서 글로벌에서는 이 매출액, 추정하는 매출액이 지금 상향 조정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mRNA, 특히 핵산 백신 같은 경우가 연초에 추정했던 이 매출액보다도 더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글로벌에서 이 핵산 백신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긴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매출액을 보면 화이자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매출액을 약 31조 원, 그리고 내년에 약 21조 원, 그리고 그다음에 11조 원, 36조 원, 이런 식으로 지금 매출액이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건 지금 연초보다 많이 또 올라간 상황인데 이게 또 내년이나 후년에 지금 더 매출액이 더 증가될 수 있는 게 이 화이자 쪽에서도 지금 20억 도즈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거를 더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부스터샷으로 또 세 번째 접종,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는 PER이 약 11.5배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적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도 보면 올해 매출액이 약 19조 원, 18조 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9조 원, 18조 원, 이런 식으로 지금 연초보다도 이 모더나 같은 경우도 지금 매출액이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백신 실적 전망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으면 우리 제약사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체결된 결과들을 보셨지만 CMO 관련해서 우리 기업하고 같이 MOU 4건을 또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CMO를 하게 된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의 매출액이 지금 다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CMO를 맡고 있는 기업도 매출액이 같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추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MOU를 맺고 있는 만큼 우리도 그 실적의 온기가 우리에게도 이동을 할 것 같은데 조성기 고무님, 한미정상회담 내용 중에서 백신 파트너십에서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좀 이게 아쉽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좀 짧게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가 CMO를 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죠. 끝부분만 하게 됐으니까 좀 아쉽다고 하는데 저는 기술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모더나라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MRNA 기술을 처음으로 이렇게 대량 상용화를 했는데 처음부터 그걸 다 기술 노하우를 오픈하기는 좀 싫겠죠. 그러니까 아마 마지막 부분 빨리 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은 CMO로 주고 제일 원액을 만드는데 여기가 사실은 노하우가 다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아마 당연히 세이브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이런 알차이머 치료제 개발과 또 미국 FDA 승인 앞두고 우리 시장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그러니까 알차이머가 승인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는 뭐냐면 베타 아밀로이드를 중증 환자에 제거를 하는 것보다는 초기 환자로, 정상 환자이지만 환자 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 쪽에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월을 제거하는 쪽에 약물 들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부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게 부각될 수 있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차이머가 항암 시장만큼 더 커질 거로 봐요. 그러면 시가총이 말씀드린 대로 천조가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빅파마들이 많이 뛰어든 분야가 알차이머하고 항암 두 분야 있거든요. 오히려 백신은 뛰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빅파마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의 큰 규모가 형성되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알차이머, 항암 이런 쪽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기전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상장 회사들 가령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참 알차이머가 너무 이렇게 변동성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부터 1등부터 10등까지는 다들 알차이머 기전 쪽에 다들 관심이 많거든요. 제약파이오 회사 중에 1위부터 10위까지의 기업들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백신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약은 누가 개발하냐면 지금 현재 구조는 보면 약은 벤처가 개발하고 상용화는 빅파마가 상용화요. 파이자, 아스트라가 상용화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기회는 있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된다면 정말 알차이머의 동일 기전? 아니 확대하는 기전에 어디를 공략을 하는 게 좋겠다. 그것 좀 지금부터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조성기 기출 고문님, 제약시장 고문의 강혜경 고문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